에너지 전환시대 소진영 본부장 나오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가 코로나19와 에너지 산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산업하면 전기, 풍력, 수력 이런 걸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에너지는 석유, 원유, 천연가스, 원자력, 그리고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에너지원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가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1차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한 후에 이를 다시 정제, 가공, 그리고 전환의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제품을 만들고요. 이를 유통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있는 산업을 에너지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고 또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유 산업을 예로 들면 1차적으로 석유 자원을 탐사하고 그중에 경제성 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원유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유사는 이 원유를 가져다가 정제와 가공 과정을 통해서 휘발유, 경유 등과 같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요. 유통 과정을 통해서 주유소나 그런 유통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1년의 과정에 참여하는 자원 개발업자, 정유사, 주유소 등을 통칭해서 석유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에너지 산업의 문제에 대해 배웠어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에너지 산업들도 굉장히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공장도 멈추고 사람들의 이동도 멈춰지니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경제사회의 활동은 에너지 소비를 수반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는 그러한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동 제한 등과 같은 다양한 제한 조치, 즉 락다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각종 제한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사회 활동을 위축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제품과 서비스 공급을 주력으로 하는 에너지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저도 주식을 보면 항공이 지금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관련 원유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19 시대에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친 걸 반영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경제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과거에도 석유파동이 있었죠. 금융위기 있었죠. 그래서 그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에너지 산업 측면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석유파동은 중동에서 석유의 공급을 제한하여 발생한 공급 측면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언론에서 얘기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는 에너지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수요는 감소하지만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너지 기업의 매출량은 줄지만 가격 상승분이 이를 일부 상세해서 매출액이 덜 감소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서는 바뀐 거죠? 네. 코로나19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수요 측면의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수요가 감소하는 동시에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에너지 기업은 매출량하고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공급 측면의 충격과는 달리 가격까지 하락하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주 들어서 1.5단계로 올라갔고 어제부터죠?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나은 상황이라고들 하잖아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재확성 국면에 있는데 세계에너지 부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국제에너지기구 IEA라는 데서요.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해서 2020년의 세계에너지 수요와 2023년까지의 세계에너지 수요 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올해의 세계에너지 수요는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였는데요. 에너지 수급 통계가 집계된 이래 충격이 가장 컸던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세계에너지 수요가 1% 감소하는 데 그쳤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네요. 네. 이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지금 불투명하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향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그 영향이 상당히 크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2030년까지의 세계에너지 수요 전망치를 보면 시나리오별로 좀 다른데요. 2021년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세계 경제도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에너지 수요는 2023년에야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전의 추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좀 더 지속되고 세계 경제가 2023년에 들어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세계에너지 수요도 2025년이 되어야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도달을 하고요. 그 증가세도 이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수요라는 게 결국은 우리 경제활동, 일상생활이 회복됐다는 것과 같은 얘기니까 에너지 수요 회복이요.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나마 좀 짧은 기간에 회복됐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까 박사님께서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 코로나19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단편적인 생각일까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 머물고 재택시간이 늘어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에너지 소비는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각 가정마다 에너지 요금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왔을 텐데요. 사실 다른 부분은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7월까지의 에너지 수급 통계가 집계되어 있는데요. 즉 상반기의 통계를 전년의 상반기와 비교해서 보면 최종 에너지 수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공장도 멈추고 이랬으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를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례없는 감소 폭을 볼 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얘기할 때 크게 산업부문, 수송부문 그리고 건물 부문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 부문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부분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10.6%로 가장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렇겠죠. 비행기 다 멈췄으니까. 네.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외여행 급감 연휴로 인해서 도로와 항공 부분을 중심으로 감소를 했고요. 산업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활동이 부진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2.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건물 부문은 다시 가정, 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상업부문에서는 도소매, 음식, 숙박 그리고 공연, 예술, 스포츠 등에서 전반적인 생산화를 감소해서 에너지 소비가 4.1% 감소했습니다. 가정 부문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옛년보다 날씨가 따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난방을 위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서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0.3% 증가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부문별 에너지 상황 말씀해 주셨으니까 에너지 원별 소비도 그럼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문별 에너지 소비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원별 소비 또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열 에너지 모두 감소하였는데요. 석탄이 11.3%로 가장 많이 줄었고요. 석유, 가스, 전력이 각각 2.5%, 2.6%, 2.9% 정도 감소를 했고요. 열 에너지는 1.2%, 1.1% 다른 부분보다 좀 덜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는 3.5% 증가를 했고요. 왜요?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급량이 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양이 는 거군요. 네. 그게 이제 해마다 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에너지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진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본부장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제일 관심 갖는 건 그래서 기름값이 어떠냐.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라 에너지 수요의 감소가 됐다면 국내 에너지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기름값이 확 싸졌다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로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에너지원별 국내 가격은 우리나라 시장 여권뿐만 아니라 수입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에 천연가스와 이를 투입물로 하는 에너지원의 경우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천연가스 도입 계약에서 도입 가격의 공식은 3에서 6개월 전에 유가를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천연가스 도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를 투입물로 하는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 변동도 시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군요.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을 보면 휘발유, 수송용 경유, 부탄 가격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5%, 그리고 6%, 0.7% 하락을 했는데요. 국제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정도 하락한 거에 비하면 하락폭이 좀 낮은 듯하지만 이는 전년 동기에 있었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올해 상반기 유가 하락의 영향을 일부 상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 6월 중에 하락폭이 가장 컸던 5월에는 휘발유, 수송용 경유, 부탄 가격이 각각 17.3%, 23%, 14.5%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7월에 요금이 인상된 후에 2020년 6월까지 동결되었다가 1년 만인 금년 7월에 인하가 결정이 되었고요. 용도별로는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이 각각 10.7%, 11.4%, 그리고 15.5% 인하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가격이 인하된 게 참 반갑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그런데 결국 산업 자체가 위축된다는 거니까 걱정도 되거든요. 에너지 산업의 영향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도시가스 요금, 석유 가격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석유 부분의 4개의 정유사들의 경우에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의 합계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20% 감독을 했고요. 정유사별로는 최소 25.5%에서 최대 35.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정유사별로 최소 370%에서 약 3,30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와, 엄청나네요. 네. 모두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정유사의 손익분기 정제마진 수준이 배럴당 4에서 5달러 정도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정제마진이 마이너스 1.5불에서 플러스 3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영업이익, 영업 손실을 갖기는 큰 이유가 되고요. 가스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스 부분에서는 저희가 7개의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소사를 했는데요. 매출액 총액하고 영업이익 총액이 각각 4.9%와 17.7% 감소했습니다. 국제효과는 하락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유가연동 시차의 효과로 2019년 상반기에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이 금년 상반기까지 유지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년 상반기 요금이 전년 상반기에 비해 높았고 이에 따라서 총 매출액의 하락폭이 도시가스 수요 감소폭인 6.8%보다는 작게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젠가 회복될 테니까 회복되면 에너지 산업도 다시 회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이 시점은 객기로 좋든 싫든 에너지 산업의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산업별로의 전망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론이 되겠네요. 제한적이지만 국제유가 상승하고 그리고 수요 회복 추세에 있는 정유산은 상반기에 비해 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국제유가의 상승폭과 정제마진 수준에 따라서 경영실적의 개선 속도가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도시가스사와 집단에너지사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있었던 도시가스하고 열에너지 요금 인하로 인해서 상반기에 비해서 경영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요. 특히 국제유가가 2분기에 많이 하락했었는데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추가적으로 요금에 반영될 경우에는 경영 여건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기는 어떻습니까? 전력 부분에? 전력 부분에서는 발전사업자의 영업 실적이 많이 악화됐었는데요. 그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여전히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S&P 전력 도매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S&P 또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어서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대안이라고 불리는 신재생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사의 양호한 영업 실적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국내 S&P의 변동과 해외 시장의 여건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같은 정책 기조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보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전망이고요. 해외 시장의 경우에도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별 매출 실적은 각 기업의 수지 역량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 경제연구원 소진영 본부장과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